15초 필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아 기다려봐 너는 좀 몰라 이건 안 되겠다 다시 돌아올까? 재밌는 게 나는 시각 효과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 아니 재밌는 게 많네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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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? 어 핸이 형인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이가 너무 너무 엽기다 등 같은 소리 대박 좋아 이거다 할게 이거지 응 인사 안 해보셨어요? 어 어떡해? 누르고 있어요 아 누르고 있어야 돼? 진짜 오빠같이 놀았어 약간 욕인데? 약간 욕인데? 오 고양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보기나 하자 아 무서워 엄청 무섭다 좋아 가자 떠나는 기분을 넌 안아요 떠나는 기분을 넌 안아요 난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내 초점 없는 눈 사이로 난 갈 곳이 없었지 아 아 아 아 아 진짜 생각하시면 그런 스윗함이 아닐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필터에 핀 최선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까요 안녕